네, 반갑습니다. 설비보정기사 공개문제 3번 유압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1번, 2번과는 다르게 유압회로드를 먼저 보니까 여기 실린더 하나랑 유압모터가 구성되어 있죠. 이것도 지금까지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실린더에는 4포트 2위치 편솔 벨브가 달려있고요. 네, 유압모터에는 4포트 3위치 양솔 벨브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자, 전기회로도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기본제어 동작의 변이단계선도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PB1을 누르면 누르는 동시에 실린더 A는 전진을 하고 유압모터는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린더 A가 전진 완료를 하는 시점에 바로 실린더 후진을 하게 되고요. 유압모터는 반대 방향으로 또 회전을 하게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실린더 A가 후진 완료하면은 유압모터는 정지를 하게 되면서 전체 공정이 종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공정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다시 위쪽에 시퀀스 회로들을 보면서 오류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해석 먼저 해보겠습니다. PB1을 눌렀다가 떼면은 여기 있는 A 접점이 붙게 되면서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네, 이때 PB2는 B 접점으로 바로 통과하게 되어서 곧바로 K1 릴레이의 여자가 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진 K1, 그리고 이쪽에 출력부와 연결된 K1 두 개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부터 볼게요. K1 A 접점은 붙게 되어서 쭉 연결이 되어서 PB1을 손을 떼더라도 여기가 끊기더라도 자기 유지 회로가 형성되면서 계속해서 K1 릴레이는 여자가 되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K1은 자기 유지 회로가 형성이 되고 여기 출력 단자에 연결된 K1 B 접점은 떨어지게 되면서 Y3로 흐르는 전류는 차단이 되게 됩니다. 그림을 조금 정리를 하면은 요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이쪽 자기 유지 회로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전류를 또 해석을 해보니까 초기 상태에 우측 상단에 그래픽 띄워져 있죠? 초기 상태의 실린더 A는 리미 스위치 1번을 누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요렇게 또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K2 릴레이의 여자가 되어서 K1과 마찬가지로 같은 이름을 가진 K2 접점들이 다 요렇게 붙게 되겠죠? 동시에 그래서 K2 릴레이도 자기 유지가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출력부 보니까 K2 접점이 붙게 되면서 요렇게 왼쪽 오른쪽 나뉘게 되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먼저 왼쪽 먼저 볼게요. 자, 쭉 흘러서 Y1 솔레노이드 벨브의 여자가 되면은 실린더 A와 연결된 솔레노이드 벨브죠? 그래서 실린더 A는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쵸? 자, 실린더 A가 쭉 전진을 해서 자, 그와 동시에 지금 아래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또 보니까 Y2 솔레노이드 벨브에도 여자가 되어서 Y1과 Y2 동시에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Y2는 지금 보니까 유압 모터가 회전하도록 하는 솔레노이드 벨브입니다. 그래서 실린더 A 전진과 동시에 유압 모터는 회전을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변이 단계 선도에 맞게 그대로 잘 흘러가고 있죠? 자, 언제까지 유압 모터가 회전한다고요? 실린더 A가 전진을 완료해서 리밋 스위치 2번을 치게 될 때까지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전진해서 리밋 스위치 2번을 누르면은 이쪽에 K2 릴레이의 여자가 됐던 자기유지 회로가 끊기게 되면서 여기 LS2가 있죠? 리밋 스위치 2번 끊기게 되면서 K2 자기유지 회로가 끊기게 되고 자, 출력부에 다시 보니까 K2 A 접점이 붙었던 게 떨어지게 되면서 Y1 솔레노이드 벨브 그리고 동시에 Y2 솔레노이드 벨브도 여자가 됐던 게 끊기게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석을 하시면은 지금 변이 단계 선도에 맞게 실린더 A 후진을 해야 되고 동시에 유압 모터는 역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지금 실린더 A의 전진 신호는 끊겼고요. 유압 모터 정회전도 끊기게 되었는데 그 다음 동작이 진행이 안 된 상황이죠. 왜 그런가 보니까 실린더 A는 지금 Y1을 여기는 Y1을 끊어주는 것만으로도 실린더가 후진을 하게 됩니다. 편솔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데 유압 모터는 Y2를 끊어주는 것만으로는 역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Y3 솔레노이드 벨브도 동시에 작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K1 여기 비접점은 계속해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회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리를 해보면은 LS2가 눌리는 동시에 여기 있는 이 K1 비접점도 떨어졌던 게 다시 붙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수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그림이 너무 복잡하니까 VAMT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수정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 공개 문제에서 아무런 수정 작업을 거치지 않은 회로도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시뮬레이션 먼저 볼게요. PB1을 눌렀다가 떼면은 자 변이 단계 선도에 따라서 실린더가 전진함과 동시에 유압 모터는 회전을 하게 되고요. 근데 지금 여기 시퀀스 회로도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유압 모터가 역회전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실린더 A는 정상적으로 후진을 잘 하고 있는데 유압 모터는 역회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안 하는가 봤더니 여기 지금 리미 스위치 2번이 눌러짐과 동시에 K2는 끊어지고 끊어지고 즉 Y1 솔레노이드 밸브가 끊어져서 편솔이기 때문에 실린더 A는 정상적으로 후진을 하고 Y2도 잘 끊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Y3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 이 Y3를 동작할 수 있게끔 하는 여기 이 K1 비접점이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요. 가장 쉽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아 지금 이 비접점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서 Y3에 인가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K1 비접점을 A접점으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오른쪽에 두고 A접점을 가져와서 K1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그대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이거. 다만 요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시고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겪어보시고 수정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답을 도출해내는 방법이 학습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 판단을 해서 이런 시행착오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시뮬레이션 한번 볼게요. PB1 지금 보시면은 동작이 정상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은 K1 자기유지가 계속해서 걸려있고 이 K1에 의해서 A접점이 계속해서 붙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차원적으로 생각했던 B접점에서 A접점으로 고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틀린 회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시뮬레이션을 끄고 다르게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정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존의 K1 B접점이었던 거를 K2 B접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K1에서 K2로 변경을 한 상황이고요. 자 요거를 한번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PB1을 누른 상황이어서 K2 릴레이가 자기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여기 왼쪽에 있는 K2 A접점은 붙어있는 상황이고 오른쪽에 있는 K2 B접점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였죠. 자 그래서 실린더 A가 전진을 완료해서 LS2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K2 자기유지 중간에 있는 LS2 B접점이 끊기게 되면서 같은 이름을 가진 K2 릴레이 접점들은 다 동시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K2 A접점은 떨어지게 되고 Y1 Y2 끊기게 되고 됐죠. 오른쪽에 있는 B접점이었던 K2는 다시 붙게 되면서 그제서야 Y3의 여자가 되게 되겠죠. 어? 요런 식으로 하면은 변이 단계 선도에 맞게 Y1 Y2가 동시에 끊어짐과 동시에 실린더 A는 후진을 하게 되고 유압 모터는 Y3에 의해서 역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K1 B접점을 K2 B접점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동작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자 시뮬레이션 볼게요. PB1 됐죠. 네. 자 요런 식으로 동작을 수정해주시면 되고 지금 무한 반복을 하고 있죠. 요거는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 기초 제어 동작의 문제가 초기 상태에서 시작 스위치 PB1을 온오프 하면 어... 변이 단계 선도에 따르는데 이번 항목에 PB2를 누르기 전까지는 연속 동작을 계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PB2를 눌러야 연속 동작을 멈추고 초기 상태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니까 요런 식으로 연속 동작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건 맞는 회로구요. 자 이렇게 회로도를 수정했으면은 3D 실습실에서 한번 수정된 회로도를 가지고 결선해보겠습니다. 자 유압 실습실로 왔구요. 먼저 유압 회로도부터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작동기에서 복동 실린더 하나를 가져올 거구요. 복동 실린더에 부착된 감지 센서 좌측과 우측을 적당한 위치에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실린더와 연결된 4포트 2위치 편솔 밸브죠. 방향 제어 밸브 그래서 4포트 2위치 편솔 밸브도 실린더 아래쪽에 적당하게 배치를 해주시고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린더가 아니라 작동기에서 유압 모터를 꺼내주시고 유압 모터와 연결된 걸 보니까 4포트 3위치 양솔 밸브 올블록형입니다. 얘도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연결을 안 했는데 요쪽에 아래쪽에 유압 펌프로부터 올라오는 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빠져서 게이지를 거치고 압력 릴리프 밸브를 거치고 탱크를 빠지는 여기 이 회로도를 제가 지난 시간에 빠뜨렸습니다.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반드시 요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 물론 유압 펌프 내부에 릴리프 밸브와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가 달려있어서 안전하지만 지금 60바로 토출되는 거 말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45바로 맞추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압력 릴리프 밸브를 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압력 릴리프 밸브를 달아서 해보겠습니다. 압력 제어 밸브에서 압력 릴리프 밸브 회로도에 맞게 적당히 배치를 해주시고 압력 게이지는 지금 부착형 분배기랑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따로 또 빼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압 호스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아래쪽에서 유압 펌프로부터 쭉 올라와서 압력 게이지를 거치고 아무 포트나 클릭한 다음에 릴리프 밸브 핏단으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T로 나와서 탱크로 빠지게 연결을 해주시면 끝나고요. 자 요렇게까지 하고 이번에 액취에이터로 가는 유압 호스를 연결해 볼게요. 압력 게이지 부착형 분배기로부터 포트 하나를 클릭해 주시고요. 왼쪽부터 해보겠습니다. 핏단으로 연결해 주시고 A 포트는 실린더 왼쪽 그리고 실린더 오른쪽에다가 B 포트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 중요하다 했죠. T 포트는 탱크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오른쪽도 연결해 볼 건데 여기 마찬가지로 압력 게이지 부착형 분배기에서 쭉 끌어다 와서 P 포트로 연결을 해주시고 A 포트는 유압 모터의 왼쪽 지금 그림 그대로 연결하는 겁니다. B 포트는 오른쪽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자 T는 똑같이 탱크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은 유압 회로 세팅은 끝났습니다. 됐죠? 자 이제 전기 회로도 연결 한번 해볼게요. 시퀀스 회로도가 지금 짧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띄워서 해보겠습니다. 얘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에서 PB1A 접점으로 1차측으로 연결해줄 거고 2차측으로 나와서 PB2B 접점 1차측에다가 연결을 해줄 겁니다. 됐죠? PB2 2차측으로 나와서 K1 릴레이 1차측에다가 연결을 할 거고요. 2차측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그라운드 처리를 해줄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 한 줄이 끝났고요. K1 릴레이에 대해서 자기 유지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K1A 접점 1차측에다가 연결하고 2차측으로 나와서 PB1 2차측에다가 연결을 해줄 건지 PB2 1차측에다가 연결을 해줄 건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PB2 1차측에다가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PB2 1차측 이쪽에 있죠. 이렇게 연결하면은 끝이고요. 됐죠?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스텝인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항상 플러스에서 곧바로 이렇게 연결을 했죠. 그래서 얘도 플러스에서 곧바로 LS1 A 접점으로 연결하면은 바로 틀린 회로도가 됩니다. 왜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K1A 접점 2차측에서 나와서 리미스 스위치 1번과 연결됐지 플러스에서 연결된 거는 없습니다. 얘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요. 마지막 얘도 그렇고요. 요거를 반드시 주의해서 결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연결해 볼게요. K1A 접점 2차측에서 나와서 LS1 B 접점 아니죠?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A 접점입니다. 그래서 NO로 연결을 해주시고 컴단자로 나와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LS2 B 접점 이번에 NC죠. NC에 연결을 할 거고요. 또 컴단자로 나와서 K2 릴레이에 연결을 해줄 겁니다. 여기 있죠? 하고 마이너스 처리도 해줄게요. 됐죠? 자 그 다음 K2 릴레이 자기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K2A 접점인데 플러스에서 오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LS1 1차측에서 여기서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자 K1 2차측에서 가져와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쪽에 있는 포트가 여기로도 나가고 여기로도 나가고 또 하나 더 끌고 오게 되면 포트 하나에 3개를 연결하는 셈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연결하지 말라고 했죠? 지금은 센서를 사용 안 해서 상관은 없는데 한 포트에 3개 이상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약해져서 감지가 잘 안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포트는 지금 2개까지만 꽂아서 사용을 해주시고 저희는 이쪽에서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S1 1차측 NO에서 가지고 와서 K2A 접점에 연결을 해줄 거고요. 됐죠? 2차측으로 나와서 LS2 1차측에다가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LS2 1차측 NC 요쪽이죠? 네. 자, 요렇게 하면 두번째 스텝 자기유지 회로까지 됐고요. 자, 세번째 출력부도 연결해볼게요. 얘도 플러스에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K2 1차측에서 끌어다와서 K2 어, 바로 오른쪽에 연결을 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연결했던 K2 A 접점 1차측에서 끌어다와서 K2 A 접점 1차측 그대로 연결을 해주시고 2차측에서 나와서 자, Y1 솔레노이드 밸브부터 연결해볼게요. Y1 요쪽에 실린더와 연결된 쪽이죠. 예. 연결하고 마이너스 그라운드 처리 해주시면 되고 자, 동시에 K2 A 접점 2차측에서 Y1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Y2로도 지금 동시에 흐르고 있죠. 그래서 병렬로 여기 유압 모터와 연결된 Y2 솔레노이드 밸브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까지 마이너스 처리 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 줄입니다. 자, 얘도 마지막까지 방심하시면 안됩니다. 플러스에서 K2 B 접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왼쪽에 있는 K2로부터 끌고 와서 오른쪽에 K2 B 접점을 연결해줄 겁니다. 자, 이전에 연결했던 K2 A 접점 1차측 클릭해주시고 바로 오른쪽에 K2 B 접점 1차측에다가 연결해줄 거고요. 자, 2차측으로 나와서 Y3 솔레노이드 밸브 연결해주시고 마이너스 처리 해줄 겁니다. 됐죠? 자, 요렇게까지 하면 전기 회로도까지 결선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게요. 자, PB1 네, 지금 PB1을 눌렀다 뗐더니 실린더는 전진함과 동시에 유압 모터도 정방향 역방향 회전을 잘 하고 있죠. 그리고 PB2를 누르지 않는 이상 연속 동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PB2도 눌러볼게요. 동작이 잘 마무리가 되죠. 다시 PB1 지금 유압 모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정회전하는지 역회전하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뭐 실제 장비에서는 이것보다 더 느리겠죠. 그리고 더 잘 보일 거고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기초 제어까지 끝이 났고요. 응용 제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 제어 동작 1번입니다. 기본 회로에 타이머와 기타 부품을 추가해서 다음과 같이 동작되도록 하래요. 4번 보니까 PB1을 눌렀다 떼면은 기본 제어 동작을 실행하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4번 보면은 실린더 A 전진 완료 5초 후에 실린더 A가 후진하라고 합니다. 단, 실린더 전후진C 모터는 기본 제어 동작과 동일하게 동작하라고 하네요. 위쪽 다시 보니까 실린더 A가 전진하고 여기서 타이머를 넣어서 5초 뒤에 실린더 A가 후진하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유압 모터는 그냥 동일하게 움직이라는 뜻이죠. 자, 1번 먼저 해볼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스텝퍼 회로 방식을 수정했기 때문에 손쉽게 회로도를 중간에 잘라서 타이머를 넣고 해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스텝퍼 회로 방식이 아니라 캐스케이드 제어 방식의 회로도는 조금 복잡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단순히 외워서 될 게 아니라 회로도를 이해하고 견이 단계 선도 또한 잘 이해를 해서 본인이 직접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작 조건을 한번 보니까 실린더 A가 전진을 완료하고 5초 타이머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실린더 A가 전진 완료하는 시점이 어딘지 한번 또 찾아봐야겠죠. LS2를 누르는 것 자체가 실린더 A가 전진을 완료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전진을 완료하면 곧바로 K2 릴레이로 다음 동작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이에 5초라는 타이머를 집어넣어서 5초 뒤에 다음 동작인 K2 릴레이가 작동해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온 딜레이 타이머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사이에는 넣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하죠? 회로도 자체를 여기 있는 애들을 오른쪽으로 땡긴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리미스 스위치 2번을 쭉 가져와서 아래쪽에 타이머를 연결해두고 이런 식으로 회로도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조금 복잡하니까 수정을 하고 또 설명드릴게요. 자, 이쪽에 오른쪽 부분을 조금 오른쪽으로 땡겨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LS2 이 리미스 스위치 2번을 여기다가 배치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온 딜레이 타이머를 가져와서 타이머 이름을 T1이라고 하고 5초라고 했으니까 시간을 5초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틀린 회로도를 만들고 있는데 일단은 그대로 연결을 해볼게요. 자, 타이머 5초가 작동하면 K2가 끊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존 동작과 동일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T1으로 비접점으로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T1이라고 하고 비접점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구성을 해주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하면 실린더 A가 전진을 해서 전진 완료해서 LS2를 치게 되면은 LS2가 동작을 하게 돼서 타이머가 작동하게 되고 1초 2초 3초 4초 5초가 지나면은 5초 뒤에 T1 비접점이 자, 보시면 얘가 지금 그래픽상으로 지금 깨졌는데 A접점이 아니라 B접점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 T1 비접점이 떨어지게 되면서 K2도 자기유지가 끊기게 되겠죠. 됐죠? 근데 제가 이거 틀린 회로도라고 했죠. 왜냐? 여기 있는 LS2 비접점은 이쪽에 있던 거 제가 지금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접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실린더 A가 전진 완료해서 LS2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누르게 되면은 비접점이었던 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타이머로 가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그대로 들고 오는 게 아니라 회로도 해석에 맞게 저희가 비접점을 A접점으로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비접점을 지우고 리미스 스위치 2번 A접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정답이고요.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볼게요. PB1 전진 완료해서 LS2를 눌렀죠. 그리고 5초가 지나면은 T1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 다음 동작인 K2 끊어지고 해가지고 실린더는 후진하고 유암모터도 역회전하고 또 반복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타이머도 쉽죠? 요런 식으로 스테퍼 방식보다는 조금 어렵게 구성을 했지만 그래도 해석을 할 줄 아시고 천천히 조금씩 생각을 해보시면은 손쉽게 회로도를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응용제어 동작 2번 한번 볼게요. 유암모터 B에 정지시 발생되는 서지 압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라인에 작업 라인에 압력 릴리프 벨브 및 체크 벨브를 설치하여 서지압 방지 회로를 구성합니다. 이때 설치된 릴리프 벨브의 압력은 2메가파스칼 즉 20바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네, 자, 새로운 회로죠. 서지압 방지 회로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 말하는 이 서지 압력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보자면은 과도적으로 상승한 압력의 최대치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 실린더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쪽에 유암모터 쪽을 보시면은 지금 정회전과 역회전이 있죠. 그러니까 Y2 솔레노이드 벨브의 여자가 되어서 유암모터가 정회전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때 Y3에도 여자가 되어서 유암모터가 갑자기 역회전을 하게 될 때 즉 정회전으로 회전을 하고 있던 게 갑자기 역회전으로 회전을 할 때 유암모터 여기 내부에서는 급격하게 압력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기계는 물론이고 유압 호스나 아니면 전체적인 유압 시스템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서지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급격한 압력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지압 방지 회로를 만들어주는데 이거는 한번 회로 구성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 유암모터 오른쪽에다가 일단 릴리프 벨브를 먼저 달아줄 거고요. 압력 릴리프 벨브를 달아줬으니까 게이지도 필수적으로 이쪽에다가 달아줘야겠죠. 그 다음에 탱크로 빠지는 거를 달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구성해놓은 게 서지압 방지 회로입니다.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Y2의 여자가 되어서 실린더가 정회전을 하게 되면은 회전을 쭉 하게 되겠죠. 그 다음 동작인 Y3의 여자가 됐을 때 반대로 회전을 할 때 즉 이쪽에서 기름이 들어갈 때 급격하게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 왼쪽으로도 흐르지만 오른쪽으로 일정 압력을 빠지게 하는 그러한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서지압 방지 회로고요. 지금 45바로 설정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20바로 설정하라고 했죠. 즉 20바 이상으로 급격하게 압력이 올라갔다면은 릴리프 밸브에 의해서 압력을 낮춰서 20바로 만들어주는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압력 수정을 해볼게요. 20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더 이상 깊게 이해를 하지 마세요. 더하면 머리 아프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재생해 보겠습니다. PB1 네 타이머도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 정상적으로 연속 동작도 잘 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유압 실습실로 가서 3D 구성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기본 동작 구성했던 회로고요. 자 이렇게 수정된 회로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수정해볼게요. 먼저 유압 회로부터 수정을 해본다면 이쪽에 유압 모터 오른쪽에 들어가는 포트를 먼저 빼고 그리고 부속기기에서 압력 게이지 오른쪽에 부착을 할 거고요. 압력 제어 밸브에서 압력 릴리프 밸브도 가지고 올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회로 그림 그대로 유압 모터에서 나와서 압력 게이지 거치고요. 압력 게이지에서 릴리프 밸브 핏단으로 연결해주고 T로 나와서 탱크에다가 연결해주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지금 방향 제어 밸브 B4T에서 연결되는 거는 어떻게 하냐. 이 압력 게이지에 아무 때나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압력 게이지 부착형 분배기는 내부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T커넥터의 역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자 이제 전기회로도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타이머만 넣으면 되죠. 자 기존의 LS1에서 나와서 LS2로 연결됐던 게 T1 비접점으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LS2로 연결되는 거를 빼줘야겠죠. 그래서 자 여기 리미스위치 1번 컴단자에서 나오는 거를 딜리트로 빼주시고 그리고 리미스위치 2번도 컴단자에서 나오는 거 빼주도록 해줬습니다. 요렇게 하고 T1 비접점으로 연결을 해줘야겠죠. LS1 컴단자 2차측으로 나와서 T1 A접점 아 A접점 아니죠. 요거 그래픽 깨진 거라고 했습니다. A접점이 아니라 B접점입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자 1차측 연결하고 2차측으로 나와서 K2 릴레이 1차측에다가 연결을 해줄 겁니다. 됐죠. 자 요렇게까지 하고 지금 기존에 K2 A접점 2차측으로 나왔던 게 LS2 1차측에 자기유지 회로가 연결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보니까 네 LS2 1차측에다가 연결되어 있죠. 얘도 제거해줘야겠죠. 그래서 K2 2차측으로 나온 게 T1 B접점 1차측으로 자기유지를 수정 연결해줘야 됩니다. 됐죠. 자 요렇게까지 하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수정이 됐고요. 자 그 다음 LS2 A접점에서 T 타이머로 가는 거 연결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방심하면 안 되겠죠. 플러스에서 가는 게 아니라 요쪽에서 가는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쪽에 보니까 첫 번째 자기유지 회로로부터 K2 A접점 1차측에서 끌어다 오려고 했는데요. 보니까 지금 요쪽이죠. 첫 번째 자기유지 회로 K2 1차측을 보니까 지금 이미 두 개가 꽂혀 있습니다. 그쵸. 저희는 최대 두 개까지만 꽂지 세 개 이상 꽂지 말자고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그럼 보니까 그 다음 K2 1차측도 보니까 얘도 두 개가 포트가 꽂혀져 있습니다. 자 그럼 얘도 꽂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걸 보니까 아 얘는 1차측에 하나만 꽂혀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K2 1차측에서 끌어다 와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얘는 지금 시퀀스 회로도상 요쪽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두 개가 꽂혀 있고 여기도 두 개가 꽂혀 있기 때문에 요쪽에 하나 꽂혀 있는 거에서 쭉 끌고 와서 요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네 지금은 설명이 조금 복잡했을 뿐이지 결국 똑같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K2 A접점 1차측에서 리밋 스위치 2번 N5로 연결을 해주시고 컴 단자로 나와서 온 딜레이 타이머 1차측에다가 연결해줄 겁니다.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처리까지 하면 끝입니다. 자 요렇게까지 해서 응용 제어까지 해봤고 시뮬레이션 돌려봐야겠죠. 타이머 5초 5초 너무 기니까 3초로 세팅하겠습니다. 3초 PB1 자 지금 실린더가 리밋 스위치 2번을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동작인 타이머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프로그램 오류일까요? 아니면 실제 장비에서도 이렇게 동작할까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오류는 아니고 실제 동작에서도 요렇게 동작을 합니다. 요거 짧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기본 동작에서는 리밋 스위치 2번을 누르자마자 바로 다음 동작이 실린더 A가 후진하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밋 스위치 2번을 누르자마자 바로 솔레노이드 벨브가 끊기기 때문에 실린더가 정상적으로 후진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리밋 스위치 2번을 누르자마자 다음 동작이 타이머가 동작하도록 저희가 시퀀스 회로도를 수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실린더 A 전후진을 관여하는 Y1은 끊기지가 않고요. 끊기지가 않았기 때문에 실린더 A는 리밋 스위치 2번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진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쵸? 자, 이렇게 때문에 지금 보시면 실린더 헤드가 리밋 스위치 2번을 누르지 않고 있죠?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리밋 스위치 2번이 계속해서 눌러지지 않기 때문에 타이머로 여자되지가 않고 즉 타이머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린더는 계속 전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타이머도 시간이 흐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됐죠? 프로그램 오류가 아니라 실제 동작에서도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시뮬레이션을 잠깐 종료하고 여기 있는 이 리밋 스위치의 위치를 실린더의 최대 행정거리로 당겨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자, 그러면 최대 행정거리를 어떻게 아냐? 시뮬레이션에는 이 커서를 실린더 헤드 위에 올려두면 초록색 이렇게 라인이 뜨면서 더블 클릭하면 이 실린더 헤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통해서 리밋 스위치에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죠. 우클릭을 바로 하시면 떨어지지 않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어도 장비들을 탈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탈착을 해서 실린더 최대 행정거리에 맞춰서 다시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 실린더 헤드는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실제 장비에서는 유압 호스를 실린더 헤드가 전진할 수 있도록 따로 구성을 한 다음에 실린더 헤드를 빼고 나서 리밋 스위치를 세팅을 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조금 번거롭지만 실제 장비에서는 그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아까처럼 실린더가 전진된 상태에서 그냥 리밋 스위치를 손으로 옮겨주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유압의 힘은 공압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적으로 조작을 하실 때 이 손가락이 끼일 수가 있습니다. 끼면은 정말 진짜 잘못되면 골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조심을 해서 이 리밋 스위치를 옮겨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됐죠. 자 다시 시뮬레이션 재생해 볼게요. PB1 아 타이머 설정 자 3초로 하겠습니다. PB1 정상적으로 눌러지게 되고 3초가 지나면은 후진하면서 동시에 유압 모터는 역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그리고 연속 동작까지 하고 해서 전 공정이 연속 동작이 잘 되죠. 여기서 PB2를 누르면은 공정 종료를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설비보정기사 공개문제 3번 유압 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